안녕하세요. 드러머 이상훈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기는 레퍼런스 헤드폰 K812라는 모델이고요.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수없이 들어봤는데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와 만듦새 좋게 정말 잘 나온 헤드폰이라고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들었던 음악에서의 정말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반 대중 매니아 분들부터 전문 마스터링을 하시는 엔지니어들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헤드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